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이쯤입니다 뭐해? 라고 너가 질문을 저희는 지금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지금 지금 약간 오늘 시밀러 룩 그런 느낌 비슷한 룸맥끼리 약간 벨트까지 머리 사이도 비슷해요 지금 이거 머리랑 메이크업 다 제가 문봉이가 해줬어요 헤어 바이 문봉 메이크업 바이 문봉 샵 차리니까 청담동에 샵 차리는다고 하니까 아 목동? 비가 좋냐고요? 저 비 안 좋아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누구 목소리? 우리의 목소리도 있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매일같이 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음식이 솔직히 많이 그리운데 저는 엽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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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떡도 먹고 싶어요 아 노르웨이 저희가 노르웨이도 가고 오슬로도 가고 독일에 켈른 가고 체코 프라 가고 런던 파리 가고 또 폴란드에 바르샤바 바르샤바 를 또 이렇게 막 가고 다 6개 나라를 가니까 많이 having fun we enjoy 항상 좋은 음악을 줘서 고마워요 좋은 음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르투알레그레 우리도 또 포르투알레그레도 가지 않나? 네 포르투알레그레도 가니까 기대해주세요 말레이시아 마블링 인사해주세요 하이 말레이시아 마블링 땡큐 말레이시아에 다시 오세요 저희도 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ve you too We love you too 싱가포로 가지 않나요? 싱가포로 안 가요 싱가포로에서 꼭 불러주세요 싱가포로로 가고 싶으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네 I miss you love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키가 바뀌었나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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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뭐야 뭐야? 라이브 라이브 단불신사 안녕 어디가 키가 바뀐 것 같은데 뭔데? 키가 바뀌었다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종료 눌러야 돼요 종료 눌러야 돼요 여러분 갈게요 안녕 안녕